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는 밀리터리 덕후를 자칭하는 공태희 OBS 라디오본부 제작팀장과 함께 우리가 잘 모르는 무기의 세계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합니다. 공태희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무기 얘기를 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망설여졌는데 할 얘기 있으시다면서요. 성탄절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가득한데 현실은 반대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하늘엔 폭탄, 땅에는 슬픔만이 가득합니다. 지난 10월 방송에서 미처 다 얘기하지 못했던 한국형 아이언돔, LAMD의 효용성과 K-방산이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의외로 위기 징후가 포착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쟁이 있는 시기, 시기가 시기인 만큼 평화의 가치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장포 요격체계 이 얘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 얘기하고 그리고 하마스의 로켓 얘기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가스함이 세상에 나온 배경부터 주목해야 되는데요. 가짜 지구라고. 가짜? 네, 가짜함이라는 건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포입니다. 가짜 지구는 이스라엘 군대로 둘러싸인 큰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자와 인원의 출입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통제에 있고 그러니 무기 밀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가장 다루기 쉽고 구하기 쉬운 유의미한 의미가 아마 RPG-7일 텐데 이걸 밀수할 수가 없으니 휴대용 로켓인 가스함으로 대체한 거죠. 이게 가격이 쌉니다. 개당 제조 단가가 비싸야 100만 원, 적게는 60에서 8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요. 일상에서 구할 수 있는 비료, 설탕 등에서 재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탄도의 폭발력은 높지가 않아요. 자체 제작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하마스 측에서? 구하기 쉬운 것들을 구해와서 자기들이 조악하게 간의 수공업 형태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GPS나 관성화법 장치 같은 정밀 유도 장치는 없고요. 한마디로 눈먼 로켓입니다. 다만 아무리 눈먼 로켓이라도 사람이 맞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혹시 방어체계가 없다면 다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90% 이상 넘는다, 요격 성공률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요. 아이언돔이 과연 성공한 것일까, 실패한 것일까라고 말하면 성공과 실패 양쪽이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90% 이스라엘군 발표대로 하면 하마스가 발표한 5천 발 일제 발사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발표한 건 2,200발을 포착했고 약 90%를 요격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격률 90%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5천 발을 발사했는데 2,200발을. 하마스 주장으로는 5천 발 발사를 주장했고. 주장했고. 이스라엘군이 포착한 건 2,200발이었다. 이 말은 아마 하마스가 5천 발을 쐈다고 블러핑을 했거나 아니면 5천 발을 실제로 쐈는데 나머지 한 2,800발은 전혀 엉뚱한 표적에 떨어졌거나 발사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어쨌건 이스라엘군 발표대로 요격률이 90%였으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보는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주요 군사기지나 주요 항만, 공항 그리고 행정시설은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수가 민간인 지역에 떨어졌죠. 그리고 민간인은 실제로 죽었어요. 하마스의 주공은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로켓 요격을 위해 경보가 발령되면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경계부대가 반공으로 대피하겠죠. 그 틈을 노려서 장벽을 타고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민간인 지역에서 민간인을 납치하고 살해한 거죠. 이렇게 되면 민간인 살해가 주공, 지상군 침투가 주공, 로켓 공격이 조공이었으니까 조공은 실패했지만 주공은 성공한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전술적 승리, 전략적 패배했다고 보여집니다.